김건희 여사 측 요구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이른바 출장 조사를 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검이 배달 플랫폼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검사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조사했다는데 그럼 배달을 시키지 왜 검사를 시키냐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의 민족도 아니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죠. 누가 조사받으러 왔었을 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네가 와서 조사 안 받냐 그리고 나랑 조사받을 때 너도 휴대폰 다른 데 내놔 나한테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. 또 검찰이 이번 출장 조사에 대해 영부인에 대한 경호 때문에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영부인이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라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같은 법에서 경호 대상으로 규정한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왜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냐는 겁니다.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 되죠. 그런데 그때는 소환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. 뒤말이 안 맞는 거고. 그러면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의 위혜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걸 경호라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게 위혜라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 만약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청 조사를 받는 게 당사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혜를 끼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검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게 뭡니까? 사람들 다 괴롭히는 일만 했다는 거죠.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가 아니었다며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영부인 조사 보안이 새어나가면 테러리스트가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어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당연히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며 검사가 휴대폰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라 몰아가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.